안녕하세요 넉넉한 주방용품 모두 가뿌되는 주방 가뿌조방 아울렛입니다. 저는 지금 가뿌조방 옥상에 올라와 있는데요. 제대로 보이는 물건들 보이시죠? 어떤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위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. 그 모습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옥상에서 지켜본 모습은 이 정도입니다. 각종 배식대, 선반, 시펜카, 음료수, 냉장고, 쇼케이스 등이 있고요. 조금만 돌려서 보면 이 아래 야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와 진짜 뭐 엄청납니다. 작업되며 싱크대, 선반 엄청나게 많이 깔려있고요. 저기 보이는 저희 장순이 보이시죠? 조그맣게 보이시는 거 보이는 거예요. 아주 그냥 조그맣게 보이고 이 정도로 아주 쫙 깔려있다는 거 보일 수가 있고요. 앞으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수족관이라든지 그런 물류들이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보시면 주차장이 쭉 구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저 앞에는 뭐 가구라든지 그걸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옥상의 모습은 이 정도입니다. 네 엄청납니다. 여기다 쌓여있는 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